안락사 직전 수의사 선생님에게 구조되었던 로데미 특히나 애교 많던 로데미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는데요 네도 진짜 거기서 애교를 엄청 부렸나 보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옷 갈 때마다 이뻐가지고 쉴바법으로 갈 때도 이쁘다 이쁘다 그렇지? 영상을 올린 지 얼마 안 돼요 로데미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운명인 건 알았을까요? 입양자 가족을 먹고 애교를 부리는 로데미 그동안 함께해온 소장님은 한자한자 써내려간 손편지로 로데미의 행복을 응원했습니다 입양자 가족은 말합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왜 안락사 명단에 올라야만 했는지 보호소에 있어야만 했는지를요 지난 반년 새로운 가족과 맞이한 첫 번째 겨울 그리고 찾아온 첫 번째 봄 물소리와 플레염으로 가득한 이곳에 로데미가 있습니다 애교 많던 로데미를 지켜준 동물병원 원장님과 동료들 갈 곳 없는 로데미를 따뜻하게 보듬어준 보호소 소장님 그리고 로데미가 입양될 수 있게 입양제차를 도와주신 봉사자님 모두의 사랑으로 로데미에겐 내일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자 밥 먹으러 가야지 집에 또 가서 밥 먹어야지 그지 유기동물을 부탁해 birazeron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네 lång